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카티 제조 협력에 대한 뉴스가 오늘 오전 7시에 나왔죠. 그리고 HIV가 지금 강세로 전환을 했죠. 시장은 정말로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JP 공매가 시장을 완전히 잡고 흔들고 있죠. 내가 바로 주인이다. 내가 내려치면 내려가는 거야.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위적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HLB와 바이오 4인방은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무조건 같이 바라봐야 된다. HLB 이런 소식이 오전 7시에 뛰었죠. 아침에 나오는 소식은 그렇게 좋게 보면 안 됩니다. 원래는 좋게 보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소식이 나온 게 이 기사가 이 한경 바이오 인사이트에 6월 14일 날 게재가 되었던 내용이죠. 게재가 되었던 내용을 한경에서 다시 이렇게 띄웠습니다. 이게 저번에 나왔던 얘기죠. HLB 그룹 베리스모가 싱키어에 대해서 제주를 위해서 펜실베니아 대학과 협력을 확정했다. 라고 14일 밝힌 거죠. 이 소식이 지금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재탕에 대한 뉴스 정도로 보면 되고 그게 아침 7시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게 볼만한 소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밑에 보면 HLB와 HLB 제약은 9.6%, 35% 보유했다. 그래서 지금 HLB 제약이 제일 강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수혜주는 가장 큰 수혜주는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인데 오늘은 이노베이션은 조금 눌러주고 있죠. 저 소식을 띄우고 어제 얘가 많이 상승했죠. 어제 4.7% 올려주고 오늘은 저 소식을 띄우고 좀 팔면서 눌러대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뉴스를 띄우면 보통은 차익 실현물량들이 좀 나오죠.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뉴스 정도로 얘를 좀 할만합니다. 2.8% 내리고 있는데 그러나 얘는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외인이 지금 코스닥 1000억 팔고 코스피 쪽에 2300억 팔고 기관도 지금 양매도 200억 매도에 코스피 쪽에 700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냥 뭐 시장 다 그냥 팔아버리겠다 초토시켜버리겠다 이런 분위기로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DBIT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죠. 어제 크게 좀 올라선 상황이었는데 자 어제 상승을 좀 하고 오늘 또 하락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죠. 자 지금 밑으로 크게 밀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보면은 여기도 JP하고 신한이 매도 중이죠. 오늘 공배다가 완전히 판을 채고 있는 상황입니다. HB이노베이션은 얘는 세력화입니다. 세력화입니다. 세력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하락부가 좀 크게 좀 나타나고 있죠. 3% 정도 밑으로 좀 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얘는 6월 29일 날 주총이 있죠. 이 주총이 있는 상황에 자 어떤 호재가 나오고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런 분위기에 같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차트의 흐름상 양호합니다. 상당히 양호하는 상황이다.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가 좀 눌러대고 있는데 아직까지 29일까지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누르는 작업이 다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을 좀 더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도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밀릴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좀 쉽지 않지만 JP모간, 메리처도 나오고 있는데 JP모간 쪽에서 아주 작전하고 밀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주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그리고 이 체비는 한국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한국 주포증권사죠. 한국이 들어와 주고 있고 JP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하반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에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겁니다.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 정도면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장중해는 올라섰죠. 그러니까 저런 소식을 내고 이 재료 가지고 HLB 제약을 좀 끌어올려 주고 그 다음에 HLB를 제약이 HLB를 견인한다.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낙폭은 과대하고 그런데 오일선이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드론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워낙이 낙폭이 과대하니까 분할 매수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할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수준이긴 한데 같이 봐야 되는 게 셀티르네스키가 같이 봐야죠. 밑으로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는 상황이 알테오제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올라섰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치죠. 그리고 레오캠바이오도 계속 밀고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시나메에도 그리고 ABL바이오도 계속 밀고 내려가고 있죠. 똑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똑같다. 그런데 오늘은 HLB가 그나마 나머지 바이오 4인방보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곳이다. 이런 호재 소식 하나 띄우고 이거를 갖다가 호재로 작용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위치가 아주 낮은 위치이다 보니까 이런 위치에서 저항을 좀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도 지금 만원 깼다가 지금 양복을 하나 만들고 있죠. 오해선을 회복을 하느냐 확인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HLB이노베이션은 얘는 지금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소식이 나오는 게 6월 29일 날 주총에 썼던 소식을 내고 거래시로서 위로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좀 눌러대고 있는데 이렇게 좀 눌러대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는 분할로 이제 매수를 좀 잡아 들어갈 만한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티리온도 마찬가지로 계속 밀리고 있죠. 지금 시장이 아주 외인 공매들이 방향을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좀 밀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공매로 좀 제대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많이 내렸지만 3,000전 내렸다가 7%나 후려쳐버리죠. 후려쳐버리는데 여기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네이버도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롯데쇼핑 이런 것도 이렇게 가다가 오늘 3% 밑으로 확 내리죠. 요런 모습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가다가 확 내려버리고 그리고 롯데쇼핑 이런 것도 가다가 확 내리는데 그 배후에는 전부 제이피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시장을 아주 박살내서 하방으로 밀어서 공매로 먹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JP신화이죠. 삼성전기도 이렇게 내려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 오늘의 이 분위기 모습을 보면은 업종 불문입니다. 업종 종목 다 불문하고 좀 내려칠만한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은 별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중부터 골라가지고 전부 다 내려치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있죠. JP신화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JP신화는 작정하고 시장을 갉아먹겠다. 요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신화하고 한국 JP는 들어오고 있지만 신화한 한국 열심히 또 매달고 있죠. 카카오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요기에 또 추가적으로 밀고 있다. 한국목원스탠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공매도하고 외국인들이 완전히 방향을 하방으로 자꾸 밀어내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는 얼마 안 내리죠. 지수는 딱 잡아놓고 있습니다. 시총이 좀 큰 에코형제나 2차전자가 미증시 테슬라 강세를 보이죠. 이런 부분에서 지수를 좀 잡아주고 나머지들은 아주 공매로 제대로 박살내서 좀 먹어버리겠다.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상황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오르고 있죠. 하이닉스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은 잡아주고 있죠. 삼성전자는 0.7% 이렇게 이제 좀 잡아주면서 나머지들 아주 초타시켜버리는 결혼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시장 분위기가 아주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이 흐름 자체가 뭐냐면 양털깎이 흐름으로 보시면 양털깎이 흐름이다. 이렇게까지 공매들이 내려치면 이득을 보는 게 뭐냐 공매로 먹고 신용미수 쓴 거 다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신용미수 털어내는 게 이게 양털깎기라는 겁니다. 개인들 털어내는 그런 상황이죠. 개인이 산다 뭔 소리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개인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신용이나 미수가 있는 것들 내려쳐서 담보 부족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좀 반대매매가 나오게 하겠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내려쳐서 신용미수 반대매매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건보금 물량들 계속 쏟아져 나오게 만들면 가속이 붙어져 있죠. 그런 분위기를 지금 시장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공매들이 어떻게 하느냐 얘들 마음먹게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HB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내렸다가 올렸다가 뭐 그냥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얘가 지금 가장 단단한 3% 내리고 있지만 가장 단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HB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한국이 들어왔고 JP모관이 들어오고 있죠. JP모관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하고 JP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 시그널이죠. 이제 바닥을 좀 잡아볼까 라는 시그널이 그나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얘들이 안 좋죠. 헬스케어하고 작정하고 내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레고캠하고 ABA하고 이렇게 계속 내리죠.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혼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올라가려면 뭔가 재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현재는 매도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관망 정도로 바라볼 만한 상황. 그런데 매수관점으로 보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